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얼마 전에 징역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 이재명이 지금 연일 외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라망신 아닙니까? 비상계형 이후 월스트리트저널G 그리고 CNN 블룸버그 AFP 아사히신문 이런 언론들과 잇따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재명이 중범죄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 중범죄자가 지금 언감생신 대통령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심의 곧바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재명은 변호인 선임도 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도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후에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역시 이재명스럽습니다. 재판을 직연시키기 위해서 그런 꼼수를 쓰는 겁니다. 이런 범죄자를 도와 그의 범죄를 면죄시켜줄 법안을 발의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다 한패거리입니다. 하긴 가짜 국회의원들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하긴 가짜 국회의원들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하긴 가짜 국회의원은 변호인 섬리아 안됩니다. 하긴 가짜 국회의원은 입니다. 하긴 하긴 가짜 국회의원은 한패에 따라서 기도를 내려놓아 줍니다.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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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국회의원은 대상으로 지어집니다. 하긴 고효에서une 의견을 만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